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어원 aside 를 해보겠습니다. 원음인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03 aside adverb to the side. example she stepped aside to let them pass 103 aside 옆에 이런 말이죠. adverb to the side 옆으로 별 말 없죠. example she stepped 그녀는 한 걸음 움직였어요. aside 옆으로 to let them pass 허락하는 걸로 그들이 pass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옆으로 한 걸음 옮겼어요. 이런 말입니다. aside 가 옆에 길을 비켜 나중에 쓰려고 뭐 따로 이런 뜻인데 그 이런 쉬운 단어를 하는 이유가 그 요 예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영어 공부는 예문을 내가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설명 이런 것 보다는 예문이 중요하고 그 예문을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예문들 그걸 좀 짧게 해 가지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거를 이렇게 자꾸 외국이 만나면 그렇게 써먹으면 내 끼됩니다. 그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요 예문을 그 최종 목표는 예문이다. 그 예문의 그거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ext aside 뭐 별게 없죠. a plus side가 합쳐진 말이고 o가 고대에서는 o, on, on 뭐 요로 다 같이 써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로 보면 Middle English가 on side가 aside 요로 된 겁니다.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 보겠습니다. Middle English originally on side c, o, side next item aside, a plus side o가 o, on, on 쭉 이런 뜻이고 사이드는 옆이죠. 그래서 아까 그 영영 사진 보면 to the side 그러니까 to가 여기서 on, on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쪽으로 사이드가 옆이고 그래서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aside 옆에 비켜 나중에 쓰려고 따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 일맥 상통한 말들인 거죠.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요렇게 그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옆으로 가세요. 여기 aside 이미지 라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aside a plus side 고 o가 on, on 쭉이고 to, to 이런 뜻이라 그랬죠. 사이드가 옆, 그래서 옆쪽 이릅니다. final stage입니다. aside a plus side o가 뭐 뭐 쭉이고 사이드가 옆, 옆쪽 예문을 에릭선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she stepped aside to let them pass next sound stage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03 aside adverb to the side adverb to the side example she stepped aside to let them pass have a nice day ok 1 2 1 2 5 6 5 6